뮬러 보고서로 워싱턴 전가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에 수사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행정특권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롤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소환된 모든 자료들의 제출을 거부한다는 행정특권을 발동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신인 윌리엄바 법무장관에 대해 불필요한 의회의 모독제를 적용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연방의회에 특검 보고서의 편집본을 바 장관이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완전한 보고서와 근본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바 장관이 이를 따르지 않자 민주당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의안 채택 여부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트럼프 선거 캠프와의 유착설에 대한 완전한 뮬러 특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헌정 위기까지 초래됐다고 비난했습니다.